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 이제는 20만명 유튜버니까 20만 유튜버 라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드디어 이제 좀 또 원래 생방송에서 좀 요즘에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매일 밤 생방송 11시니까 많이 좀 들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아주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또 제가 블로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또 연락을 드렸고 저도 지금은 노트북으로 돌리고 있어요 제가 또 이제 또 샵을 하나 오픈했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요즘 제가 또 이제 워드든 뭐든 진짜 개빡세게 돌리고 있거든요 여튼간 백링크도 들어간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프로그램들이 워드프레스, 티스토리,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뭐 이제 구글 블로그 구글 블로그는 뭐 이제 G 블로그 스팟이라 해가지고 구글 잘 살 거거든요 네 그 블로그 자동 포스팅 또한 판매가 되고 있고 참고로 SEO 반영, 네 프롬프트 이런 거 진짜 다 저희 건 고퀄리티고 셀클럽 또한 1등 먹은 게 저희입니다 참고로 어떤 광고 대행사든 마케팅 회사든 프로그램 갖다 쓰는 거 싹 다 저희 거라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또 실행사까지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기존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가격 동일하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이 뭐 어차피 제가 댓글에 남겨드릴 거니까 어차피 댓글에 남겨드릴 건데 그 마플샵이라고 저랑 지금 매니저분들이랑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있어요 옷 같은 거나 좀 액세서리 같은 거 케이스 같은 거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하나 정도는 좀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릴 거 같고 네 일단 거기에 올라가 있는 가격이 좀 더 비싸게 올라가 있는데 카드 수수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한 4,5만 원 정도 저희가 좀 더 올려서 파는 건데 뭐 그래도 카드 결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그거를 이용하시면 될 거 같고요 만약에 뭐 일단은 현금 거래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뭐 일전에 제가 말했던 거 머드 60만 원 그리고 구글 55만 원 그리고 티스토리 33만 원, 네이버 33만 원 계좌이체 거래 하시는 분들은 카톡 주시면 MHNA 98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네 뭐 나는 죽어도 카드 결제나 휴대폰 결제로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남겨드렸던 거기 샵에서 이용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 또 풀 패키지 워드, 티스, 네이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90만 원 패키지 아직 적용드리고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프로그램 한 개만 구매를 하셔도 수익 국대화 프로그램을 진짜 모두에게 다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편의성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지금은 수익까지 잘 나오는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네 괜히 엄한데 근데 대부분 엄한데 갔다 와도 다 결국에 저희한테 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거 공지해 드리려고 뭐 프로그램 가격 올랐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또 찍어 올리게 되었고요 네 뭐 이제 현금 거래 기준으로는 네 그냥 저희가 그냥 그 가격에 내어드리고 있는데 또 이제 또 저런 데 올라가면은 또 이제 카드 수수료가 좀 빡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이제 직원분들 좀 두고 하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튼 수익 극대화 프로그램 또한 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수익 인증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제가 일전 영상에 찍어드렸고요 네 만약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제 채널 들어가시면은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이제 그냥 제 유튜브 홈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시는 이렇게 되겠죠 아우야 20만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튼 요 영상 요 영상 이거 두 개를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를 봐주시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이 구독자 여러분들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세팅은 저희가 다 해드릴 거고요 당연히 뭐 불법적인 거 뭐 여러분들 요즘에 좀 그런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거 뭐였더라 뭐 이제 뭐 돈 몇천원 주면은 막 구독자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쓰시면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납니다 채널 날아가요 이것도 못 받아요 인증 배지 같은 거 네 하여튼 저는 뭐 이제 매번 누누이 제가 뷰봇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항상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실시간 이쪽 들어가 보시면은 구독자가 저는 아직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단 거의 거진 이틀만에 제가 지금 만명을 올렸어요 여러분들 예 이틀만에 만명을 올렸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시드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백만명까지는 무조건 만들어드릴게요 예 백만명까지도 이제 무조건 만들어드릴 수 있고요 일단 가격은 세팅 비용 포함해가지고 저희한테 맡기시는 건 150만원입니다 예 무조건 백만명 이십만명 뭐 몇십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구독자 그대로 맞춰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참고로 이제 이게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생방송에서도 늘 항상 인증을 해드렸고 옷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뷰복 같은 거는 여러분들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저도 생방송에서 이게 뭐 어차피 저처럼 생방송에서 뭐 구글의 결제 내역이나 아니면은 뭐 프로모션 결제 내역이나 이런 거 까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말도 안 되는 조금 이 사람이 왜 구독자가 많지? 이 사람이 왜 시청자가 많지? 조금 의심되시는 분들 구글에 이제 결제 내역 까보세요 하면은 못 가시는 분들 있죠? 돌려 말하시는 분들 다 비워 보십니다 무조건입니다 네 저처럼 진짜 세부적으로 까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튼간 한번 이거 유튜브 컨설팅 네 한번 맡겨보실 분들도 가격 150만원이니까 한번 연락 한 통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판매하시는 분들이든 뭐 이제 브랜드 하시는 분들이든 뭐 이제 뭐 유튜버 하고 싶으신 분들이든 네 어떠한 조건 뭐 다 상관 없으니까 네 연락 주시면은 세팅 다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뭐 아예 대행을 해드릴 테니까 가격은 150이니까 이것도 카카오톡 MHNA98로 연락 주시면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